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행복한 것들을 드리면 재미가 없을까 여러분 묶어서 메들리로 드려드릴까 하는데 만약에 신나시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라도 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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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주시고 두 손은 놀지 말고 박수를 쳐주시고 입은 놀지 말고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를 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준비되셨어요! 렛츠고! 렛츠고! 벗어들 이외로, 이 정음 이 세상 바를들볼을 날야되고 햇가 절다, 쉬는, 쉬지마! 고멘의 어느, 고멘의 어느, 태국 찾아가거라, 좋아! 요거지 흔들리는 중만한 보서라는 흔들린 아내 혼미완 한 번도 싫으려고 신지받고 흔적건들이 무릎더라 무네들이시는 무네들이시는 한국 자랑하더라 에이 사뭇꽃이 피를 때려도 나로 가나가 내 사랑하는 승리를 도망줄 못 얻고 소중한 모습에 새벽을 받아내 떠나신 꽃냄새와 나를 의미해 나아지않아 흔한 나라면에 술을 찾아다가 더 많은 소리로 아 나아지않아 나아지않아 술을 찾아가야해 흔적건들이 흔적건들이 긍정적건들이 세마리 천추네 90 네 천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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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가라마도 천국을 날아가고 그 일을 내 인생에 해온을 하잖아 온라인 이 사람의 태산받을 때 헛구 세워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 천국아 그래 천국아 엔콘 엔콘 안해도 아직 남의 공기 남아있기 때문에 엔콘 안하셔도 자동적으로 할건데 근데 벌써 10월달이에요 이제 세상 이제 나아기는 스물여덟 이러면 박서진 할 날도 이제 두달밖에 안 남아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거 진짜 어쨌든 이렇게 이번 연도도 박서진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내가 올 수 있을지 안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믿어 좀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여러분께서 감온날이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확인 주세요 여러분 아이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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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빨 아이안요 우리 자리 좋은 날씨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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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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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